자, 민생을 부탁회입니다. 이 민생을 부탁회가 시작이 된 이후에 벌써 이제 70번째, 70번째 손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오늘은 산업통상자원부 최남호 제2차관님을 모셨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차관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차관님, 먼저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 요즘에 뉴스에 자주 나오는데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는 게 무엇이고 이것들이 현재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먼저 설명해 주시죠.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일정 이상의 온도가 나오고 또 방사능 농도가 높은 그런 방사능을 보유한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원전에서 쓰다 남은 연료, 즉 사용 후 해결료가 실질적으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과 관련하여서는 관련 법이 없기 때문에 현재는 그냥 원전 내에 임시로 저장만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라든지 전문가분들이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이 국회에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는데 잘 진척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죠, 차관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박근혜 정부 또 문재인 정부 때 두 번의 공론화 위원회를 했고요. 그때 이제 권고 사항으로서 특별법을 만들어라. 이렇게 권고가 돼서 21대 국회에서 네 분의 국회의원들이 이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게 11차례에 거쳐서 소위를 열어서 쟁점을 많이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일부 쟁점이 남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1대 국회가 다 저물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통과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총선이 코앞이에요, 차관님. 그래서 좀 궁금한데 아니, 이런 법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이 특별법이 통과가 안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관님? 지금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쟁점이 두 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 쟁점이 하나는 분해 저장하려고 하는 그런 용량을 어느 정도로 가져갈 거냐. 또한 중간 저장 시설을 언제까지 목표로 질 거냐 하는 부분이 남아 있는데 그 두 부분에 대해서 계속 여야 간 합의를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합의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요. 정보로서도 그 두 쟁점에 대한 입장은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빨리 법이 제정되는 게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차관님, 또 이 지점에서 궁금해지는 게 있는데 만약에 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특별법이 이번 국회 회기 중에 통과되지 못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까? 제일 중요한 건 고준위 방폐장을 빨리 건설을 해야 되는데 그 특별법이 없기 때문에 그 건설 기간 자체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거기다 더해서 더 심각한 건 지금 주민분들이, 원전 주변에 계신 주민분들이 지금 저장돼 있는 그런 사용 해결료가 영구적으로 보관되는 게 아니냐라는 우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또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한빛 원전부터 시작돼서 저장 용량이 포화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물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끝까지 법이 통과한 데서 방폐장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결국은 이제 원전 정지까지 가야 되는 심각한 문제가 올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고, 차관님 마음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랄까 급하신 마음도 생기시겠어요. 이렇게 빨리 법이 좀 통과가 돼야 되는데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지난주 목요일이었죠. 윤석열 대통령이 원전 산업을 주제로 한 민생 토론회를 주제를 했는데 윤 대통령이요. 지난 정부에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지원을 약속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앞으로 윤석열 정부의 원전 정책 어떤 방향으로 추진되는 겁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하시고 나서 저희가 지난 정부 때의 탈원전을 다시 복원시키는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전 일감을 추가로 공급을 하고 또 신한월 3, 4호기도 건설을 재개하고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온기가 어느 정도 확산되고 있다라고 저희가 점검을 했고요. 앞으로 더 중요한 거는 이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을 시켜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금년에 추가적인 일감을 3.3조 원을 더 공급을 하고 또 특별금융도 공급을 하고 또 이제 R&D도 이번 정부 5년 동안 한 4조 원 정도를 공급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정책을 통해서 원전 생태계를 완전히 복원을 할 거고요. 거기다 더해서 사실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의 안정성을 의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궁극적으로는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원전 산업과 관련된 특별법 또 중장기적인 로드맵 이런 거를 저희가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만들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민생을 부탁해. 산업부의 최남호 제2차관님 모시고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차관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